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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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가 이제 어딜 가죠? 스노클린 바다속으로 들어가서 바다 보는거 있잖아요 물고기들 보고 그걸 이제 저희가 직접 하러 가구요 그 다음에 뭘 하죠? 수영 못하는 친구랑 바다를 무서워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 이제 낚시를 할거구요 낚시를 좋아해서 하는거지 수영을 못해서 하는게 아니에요 한 명은 상어때문에 바다를 못 들어가구요 상어 공포증이 있어가지고요 근데 우리 상어 만난다며 상어 있으면 어떡하죠? 상어 없죠 지금 배 두개로 갈라지나? 인천에도 상어가 떴어 이게 인천이라는거 보시죠? 그게 식인 상어라 그랬어 인천이 많아 아무도 함께오세요 이거는 물에 못돌아가니까 뭘 위해서 찍으시구요 물안에 들어가는 카메라로 저희가 멋진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낚시를 할거니까 이 친구와 함께 뭐야 너 이거 내가 믿는거잖아 지혜 컴온 여러분 이 친구와 함께 이 친구와 함께 이 친구와 함께 불안경이나 이런거 없어요? 줄어들 ㄱ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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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된 것 같아 네가 내 어제 된 것 같아 너도 내 마음 알 것 같아 그렇게 믿었어 가라고 하지 마요 가라고 하지 마요 다시 한 번 날 보냐면 라라라라라 우리 부르는 노래가 이상노래가 라라라라라라라라라 우리 부르는 노래가 이상노래가 라라라라라라라 제발 떠나지는 마라 이젠 됐어요 두 분 다시는 기록 말인 마요 아우 다 왔다 왔다 아 왔다 다시는 기록 말인 하지 마요 한 것뿐이라도 자꾸 전화도 걸어보고 가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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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 감사합니다 한 번 질렀다는 말을 내가 싫어졌다는 그 말에 아무 말 못해도 가라고 하지 마요 가라고 하지 마요 다시 그대가 온다면 라라라라라라 우리 부르는 노래일까 이런 노래일까 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라 우리 부르는 노래일까 이런 노래일까 라라라라라라라 그렇게 불러봐도 널 불러봐도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그렇게 불러봐도 널 불러봐도 라라라라라라라 한참을 떠나지는 마라 이제 됐어요 그는 다시는 이런 말은 마요 충분해 이젠 내가 알 것 같다 지금 3.5메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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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경태야 빵 어디있어 빵 네 가방 안에 있냐 빵 주면 안 돼 빵 주면 빵 주면 자 상어 온다 이제 빵 줄게요 아 재밌다 이거 저 상어 나올까봐 나 지금 밖에 나와있는데 세바스찬한테 전화할까봐 세바스찬 전화번호 몰라? 응 세바스찬 전화번호 몰라? 세바스찬 전화번호 몰라? 응 형 형 형 형 형 자 자는 어? 어? 똑같은 안 맞는데요? 어? 어? 2시간 떠 있을 수 있지? 2시간은 조금 무리다 2시간은 조금 무리다 하하 와 아 아니에요 저거 왜 하고있나 이러고 저는 무리 무서워하니까요 아 되게 무서워해요? 발이 땅이 안되면 좀 무서워요 발만들 여기 다듬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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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던져도 들어가봐 물속에서 카메라가 이렇게 찍고 있을게 잠깐만 내가 준비되면 말할게 조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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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너 너무 기쁘고 너무 기쁘지 않는데? 새끼 어디갔어? 너무 기쁘지 않는데? 어 버프 들어가야겠다 네 이상해 어디로 간다? 아 상하나 해볼까 봐 아 야 없다니까 애는 다 죽었겠다 어우 씨 나 무서워요 어? 영준 씨 어 조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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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세요 자세요 저기 수건 영준 씨 파란 수건 우리 문화수건 우리 문화수건 우리 문화수건 우리 문화수건 우리 문화수건 어우 배치기 안 된다 아 조명이 없어져 안 나올 줄 알았나 저명이 없어져 안 나올 줄 알았나 문화수건els 나랑 symbol expedition 자 햇빛샷 소리가 엄청 힘들어 하나를 못 보겠어 막 진짜 인천 아빠들 사만 왔으니까 무서워 다 보고 왔어 어땠어요? 너무나 빨리 일로 타 산호초랑요 불가산인가? 별 모양 완전 많아 색깔별로 빨간색 파란색 다 있고 조그만한 물고기 되게 많고 일로와 일로! 일어로! 우리 멤버 중에 낚시 누가 제일 잘해요? 낚시 좋아해요 낚시 좋아해요 야! 낚시 안되면 저기 밑에 가서 물고기 걸어줘야 된다 만약에 오늘 이만한 거 안 잡잖아 둘이 서있다가 내일 데려가야 되니까 그렇게 알고 알았어요 부적개 잡은가요? 모험국이에요 이건 병어 병어가 이만해요 손맛 대박이야 이거 어떻게든 해보려고 상어를 잡으려고 아싸 넌 이분도 잘해야겠다 우리 안 들어갔으니깐 열 마리를 잡아야겠네 우리 안 들어갔으니깐 열 마리를 잡아야겠네 다 넣어야 돼 큰 거 잡아야겠군요 새끼랑 놀아줘야겠어요 저는 착하니까요 병이야 병은 나 주는 시나마 나 주는 시나마 나 주는 시나마 나 전통 여기다.. 여기 너무 커 내가 1등이다. 이거 어떻게 좀 해주세요. 참 한심하다. 좋았다. 라라라라라. 그 부르는 노래가. 이런 노래가. 라라라라라. 라라라라라. 그 부르는 노래가. 이런 노래가. 라라라라라라. 제발 떠나. 라라라라라. 라라라라라. 라라라라. 라라라라라. 라라라라. 아멘